푸자 민준이가 CA20 발전했네요. 오케이 보겠습니다. 먼저 문장카드부터 보겠습니다. 6개 중에서 몇 개 자식 있어? 어. 6개 중에서 몇 개 겁니까? 어. 어. 1개. 1개 자신있다? 나머지는 다 틀릴 거고? 그러면 다시 여기서 숙제하고 오면 되겠네? 3개 정도는 자신있다? 오케이. 자 그럼 보겠습니다. 뭔가 가까이 있는 거 몇 개 또는 멀리 있는 거 몇. 가까이 있는 거 같애? 멀리 있는 거 같애? 어. 가까이 있는 거. 멀리 있는 거죠. 가까이 있으면 이거라 그랬겠지 이거. 멀리 있는 거 몇 개 또는 몇 마리? 어. 한 마리. 한 마리를 가리키면서 뭔지 묻고 뭐가 맞다 아니다 라고 대화하는 거죠? 네. 됐습니까? 오케이. 멀리 보니까 사람같이 생겼는데 꼬리가 달렸나봐. 그래서 뭐라 그래? 오케이. 오케이. 들어볼까요? Is that a monkey? Is that a monkey? 뭐래요? Is that a monkey? Is that a monkey? 그렇지. Is that a monkey? Is that a monkey? 뭐라구요? Is that a monkey? 오케이. 멀키가 맞나 보네요. Yes. It is. Yes. It is. Yes. It is a monkey. Yes. It is. Yes. It is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Is that a lion? Is that a lion? Is that a lion? Is that a lion? 오케이. 그랬더니 아니요. 아니세요. No. It is. It's your tiger. No. It isn't. No. It isn't No. It isn't. No. It isn't. No. It isn't a lion. It's a tiger. It's a tiger. It's a pig. 뭐라고요? 그랬더니 또 아닌가 봐. No, it isn't. It's a zebra. Is that a giraffe? No, it isn't a giraffe. It's a zebra. 알겠습니까? 오케이, 그래서 monkey 어떻게 쓰면 되죠? N, K, E, Y. 오케이, 이건 뭐죠? 키, 열쇠네요, 그쵸? N, K가 뭔 소리된다? 그래서 monkey. E, Y가 뭔 소리된다? E 소리 낼 수 있습니다. monkey. 오케이,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 하면은 라이언도 나왔죠, 라이언. 라이언 어떻게 쓴다? 여기 인색. 타이거도 나왔죠? 잠깐만요, 마틴이 안 쓴 것 같아요. 다시 쓰세요. 타이거. T. I. G. ER이 무슨 소리되고 있어? R 되고 있죠. E가 내린 새가의 소리.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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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. I가 내린 새가의 소리.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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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. I, E, E, E. I, E, E, E. 여기서 I는 I 됐고요. ER은 R. 타이거. 오케이, 그 다음에 길이는 어떻게 쓰죠? G. G. I, G. R. E. Z, R. F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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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. Giraffe. Giraffe. 그니까? 그 다음 원룽말을 어떻게 쓰죠? Z, B, B, R, O. 그쵸. 그래서 제브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. Zebra. 좋습니까? 오케이. 잘했고. 저 여기까지 다른 동물들 단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얼룩말 아까 했고요. Zebra. Zebra. 오케이. 그래서 얼룩말은 줄무늬를 갖고 있다. 한번 읽어볼까요? 어. Zebra. 마찬가지 단어에요. Stripes. Stripes. TWICE. FAST. TWI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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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월의 리더스루엉공중이에요. 이게 뭐야. 다음 주 까지 그 책 구입해 보라고. 전에 해양은거? 전에 한거? 아니면 새거? 새거지. 그 책 한 적 없고.. 아. 그 책 있어? TWICE. 다른 거예요. 자. 메기리는 소리가 뭐다? GiRAP. 그래서 그 길이는 매우 긴 목을 가지고 그 길이는 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The giraffe 무엇을 A Very Long Neck 매우 긴 목 하나의 매우 긴 목 The giraffe has a very long neck 그 다음에 호랑이는 타이덜 그리고 호랑이는 무시무시합니다 The tiger is scary 스케 스크에 스케 리 스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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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 하나 이즈 이즈 이즈는 그 다음에 사자는 라이언 타조가 더 빠릅니다 사자들 보다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민철이 천천히 읽지만 그리고 전에 배웠던 것들을 잘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고 아주 잘 해요 쓰기도 아주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마는 소리가 힙합쓰기 한번 도전해 볼까요 그렇죠 힙합 그래서 the elephant is larger than the hippo 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the elephant is larger than the hippo 응 larger 쥐가 쥐 손에 놨어 larger 오케이 그 다음에 멀리 있는거 하나 that that 오케이 그거 뭐지 what's that 그거는 원숭이잖아 it's a monkey 하면 되는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코끼리는 elephant 쓰는 방법은 elo f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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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원숭이는 monkey monkey has arm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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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nkey has okay very good excellent 잘했습니다 okay 계속해서